우주의 모든 자연현상 지구와 달 사이엔 힘이 있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그것은 만유인력 흔히 충력이라고 하지 진량이 클수록 물체들 사이엔 작용하는 힘도 커져 두 물체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면 당기는 힘도 작아져 만유인력 그 신비로운 일 1687년 출간된 책 운동과 힘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한 책 뉴턴이 정리했던 물리이론 운동의 세 가지 법칙들을 정리했지 운동체의 법칙 관성의 법칙 외부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 그것이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운동체의 법칙이야 진량이 작아지고 힘이 커진다면 가속도는 증가해 작용 반작용은 재산법칙 물체에 어떤 힘을 가한다면 반대로 같은 크기의 힘을 받게 되지 이것이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버칙이야 가속도는 증가하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